지난 총선에서 동구 미추홀 의뢰 출마에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규칙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며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 운영은 굳기 문란이고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앞서 개표 당일 남 전 부원장은 관의 사전투표함 3개가 참관인 없이 개표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는 국내임 윤상현 의원이 남 전 부원장을 1025표 차로 꺾고 당선했습니다. 이 시각 중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대해서 6개월까지도 정해见Jacques입니다.